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워가지고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강암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뭔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려나 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수습하고 나서 제가 꼭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서 싸울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제가 꼭 당부를 하고요 사람이 안 모이면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뭔가 대한민국을 살려보려고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도 안 맞고 뜻도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별 다는 사람이나 별 안 다는 사람이나 성질 부리는 건 똑같더만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도 월요교회 끝나고 목사님 교통비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한 줄은 우리는 대우권 한 줄은 장교나긴 했는데 막 장교들이 성질 부리고 막 난리예요 보니까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게 틀림이 없어 아 참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유영전 목사님도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 목소리가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와서 죄송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참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듣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정말로 큰 축복이요 참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이 예비라는 말이 뭐냐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미리 예자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해 놓으시고 니들 알아서 살아 이 새끼들아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처음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아멘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여호와 이래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데 특별히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뭐하는 대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어디요? 가난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 그 가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창백해하고 뭐 한다고요? 창백해한다고요 창백해하고 이야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백해하고 그 다음에 너를 복에 근원 삼아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번성케 하시겠다 자 이게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한 땅입니다 가난한 땅 그러면 이 구약시대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두었는데 예비해 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곳에다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는 가난한 땅이고 그러면 신약시대는 뭐냐 신약시대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육신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영적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에요 바로 이 신약시대는 뭐냐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이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가난한 땅은 뭘 말하려고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토를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가난한 땅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예수 모든 성경이 지향하고 가리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 지향하는 모든 포커스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려니와 왜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느니라 깨달으시면 아멘 모든 성경은 다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가 포커스예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예수가 방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시대의 가난한 땅덩어리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육신적인 것이고 땅의 것을 가지고 바로 영적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유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뭐냐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던 일들이나 사건들 그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건가 다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또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는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겨자씨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잖아 땅에 그러니까 겨자씨는 땅에 그 식물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인데도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뭐예요 그것이 장성을 하면 새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볼 때는요 겨자씨 같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떨어질 때 바로 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심령도 복음이 떨어지는 그 사람의 심령도 꼭 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밭은 돌짝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있고 어떤 밭은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말할 때 처음부터 예수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점진적 개시라고 그래요 점진적 개시 그러니까 개시도요 확 열어주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냥 확 해봐요 놀래가지고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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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약시대는 이 예수 그리토를 통한 이 구속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말씀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뒀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러놓고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디냐? 이게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토 안에서 예수 그리토를 통하여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가난 땅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안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가난 땅 구약시대 이 가난 땅은 신약시대는 예수 안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난 땅은 결국 뭐냐 가난 땅은 뭐냐 왜 나타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토를 통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가난은 천년왕국 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 예수 그리토가 재림하여 이 땅에 만든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바로 우리가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토를 보면 어디냐 바로 나팔절 이후의 속제절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장막절이 그러니까 이 나팔절 이후의 속제절은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회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오순절 말기에 살고 있어요 저 지도를 보면 저 시제를 보면 저 시간표를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순절 지금 말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하늘로 승천을 해요 승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수가 승천하고 나서 뭐 했느냐 아 바로 오순절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순절 절기상으로 보면 오순절이에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늦은 비가 강타인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느냐 하면 오순절 말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단 말이에요 재림이 아멘이요 재림에서 뭐 하느냐 바로 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절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깨달으시면 아멘 그럼 왜 그러면 이 가난 땅이 이 천년왕국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먼저 보고 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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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ác 내가 지키지 않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분수를 찾아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래 우리 주님과 당신의 한 분야로 다섯 분야를 만들어납니다. 주님이 그에게도 이들의 너도 다섯 분을 찾아라 하고 또 한 사람을 봐서 이래 주님과 고쳐서 당신의 한 분야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도로 쌓아두어 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사하는 것을 내가 고쳐하니라. 당신은 굳이 않은 것을 취하라고 심지 않은 것을 보도하니라. 주님이 내 악한 놈아 내가 내가 이런 것을 심판하느니 너를 내가 굳이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보도는 오만사하는 줄로 알아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러하겠으며 내려와서 그 인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의 선대자에게 이래 그 다음 분야를 빼앗아 여느가 있는 자에게 주라하니 그에게 이래 주여 그에게 이미 여느가 있는 하이다. 주인이 이래 여하 너에게 말하느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곳도 빼앗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비유거든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가면서 각각 사람들한테 문화를 맡겼어요. 문화. 얼마간의 돈들을 맡겼어요. 너 이놈 가지고 잘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갈 때 그 사람들에게 맡겼던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다 불렀어.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다 이렇게 오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앉혀놓고 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열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놈을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열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야 주인이요 너 잘했다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열 고을 나누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열 고을 나누는 권세. 고을 나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땅은 뭐냐. 이게 천년왕국의 그림자인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고을 나누기란 말이에요. 고을 나누기. 자 보세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입니다. 여기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뭐 했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원족석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이 땅을 취하죠. 다 취한단 말이에요. 다 취한다면 뭐 해요? 뭐 해요? 고을 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을 나누기. 고을 나누기 한단 말이에요. 고을 나누기.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수십만이 들어갔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서 루벤지파, 유다지파, 단지파, 베냐민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파별로 뭐 해요? 이 땅덩어리를 나누는 거예요. 땅덩어리. 너희는 어디 차지해라. 너희는 어디 차지해라. 어디를 차지해라. 그랬더니 갈렙이 와서요. 갈렙이 와서 요소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령관님. 옛날에 나랑 함께 가난한 땅에 이 정탐했던 사령관 동지. 나는 이 가난한 땅에 땅을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해불원을 주시오. 해불원. 해불원이란 말이에요. 해불원. 해분. 해분. 갈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불원. 그 해불원이 뭐냐. 해분이란 말이에요. 해분.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해분. 나는 그 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땅에서는 고을 나누기 하는 거예요. 땅덩어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뭐 한다? 왕노르다리라 그랬잖아요. 왕노르다리라. 자. 이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뭐여가지고. 게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봐. 게시록 21장. 게시록 21장. 게시록 21장. 게시록 21장. 1절로. 8절. 자. 읽어봐요. 시작.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여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후가 남편을 가여 단단한 것 같더라. 내가 들리고자에서 그 흥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되고 하나님의 집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호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더라.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창대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도 어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묵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자 20장입니다. 20장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왕노릇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토가 왕일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승천이에요 승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요 재림 재림하여 돌아와서 뭐 했느냐?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울나누기 그래서 요소아가 누구냐? 요소아가 뭐냐면 그리시도란 말이에요 그리시도 요소아라는 말 자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이름이 하나가 호세하고 하나는 요소아야 그게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이게 요소아 요소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요소아예요 요소아 그 다음에 이게 요소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라요? 예수 그리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토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가난은 뭐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결국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울나누기 그래서 이 고울나누기에서 고울을 차지하여 뭐 하느냐?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아멘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그래서 그러면 여기의 왕은 뭐냐? 본분왕이야 본분왕 본분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왕의 왕은 예수여 예수 실질적인 왕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인데 옛날에 중국에 보면 중국에 보면 진시왕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는 왕들이 그 한 나라 안에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이제 통폐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천년 동안 뭐냐? 우리는 본분왕을 하는 거예요 본분왕 예수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가난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이야 이게 가난 할렐루야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난이 뭐라고?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장막절 잘 들어봐요 이거와 며칠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혀 버려요 기가 막혀 버려요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이 이렇게 현의적 거리냐면 바로 이게 가난이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이 안 열려서 가난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도표를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요 여러분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예요 교회가 조그만하다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이 한 사건을 열어책긴다는 게요 청교도의 이 말씀을요 수십 년 들어도 이걸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뭐냐 자료만 얻고 그냥 써먹다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게 홀딱 열린 사람들은요 못 도망가는 거야 골병 느는데도 못 들어가 못 도망가는 거예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건세를 얻는 것도 아닌데 이거 보세요 이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이게 어디로 가겠냔 말이야 이게 이 한 사건 이거 이 한 도표 아는 것만 해도 청교도 말씀 가운데요 저 핵심적인 수 없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주제 한 주제 들어봐요 내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는 창세기 1장을 한번 하려고 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한번 하고 7대 명절하고 이게 기본인데 이거 한번 알고 그걸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백년은 앞서버려 백년은 앞서버려 할렐루야요 음 참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그러면 이 하나님은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땅을 하나 예비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천연왕국까지 흘러가는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결국 우리가요 이 가난을 알지 못하니까 가난의 눈이 안 열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부패져버리는 거야 벌써 이것을 이거의 눈이 열리고 벌써 이거의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요 초연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우리 인생이요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현미 죽는 거 보세요 떠날 땐 말 없이 바만케 아이고 그게 인생이야 인생 여러분 영원히 할 것 같죠? 아이고 85세 85세 그러니까요 85세를 살아도 그분 보고요 오래 살았냐 그러면 오래 살았단 말 아니에요 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엊그저께 같아 우리 엊그저께 같이 엊그저께 홀딱 벗고 그냥 냇가에서요 수영하고 물장구 치고 놀았던 것 같은데 불과 엊그저께 청년 시대인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요 그냥 요 환절기에 그냥 몸을 갤갤 어렸을 땐 감기도 안 걸렸어 나는요 감기도 얼만큼 감기도 안 걸렸냐 추울 때요 뭐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 최대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요 그냥 오리털을 다 뺏겨가지고 거의털을 다 뺏겨가지고 그냥 옷을 해 입어도 사람들이 벨벨벨벨벨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오리털 거의털 그거 최상품으로 하려고 아직 거의가 죽지도 않았는데 속터를 다 뽑는 데잖아 죽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추우면 놀다가 그 남의 첨화 밑에 그 햇빛 들어오는 첨화 밑에 고드름 졸졸졸 이렇게 물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뭐가 재미있다고 딱 찍어가지고요 홀짝 홀짝 하고 놀았잖아요 홀짝 추운데 이거는 손은요 다 터가지고 피가 줄줄 나고 그러면 또 콧물이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요 여기가 번질번질해서 여기가 번질번질했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요 여기만 하에 하도 닦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시절을 다 살았잖아 그런 시절 그런데 그게요 불과 엇거지기 같은 거야 불과 엇거지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난의 눈이 열려야 돼요 기다리시면 나면 잘 들어봐요 이 가난입니다 가난 이게요 결국은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닫혀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냥 활란이 오면 그냥 자빠져요 교회에 신앙생활하다가도요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게 신앙이 흐느적거리냐 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게 못 서느냐 왜 비바람이 앞길을 막는데 우리가 나는 가리해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이렇게 약하냐면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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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에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가슴이 안 왔단 말이야 이게 가슴이 안 온 사람은요 삐지는 은사를 그냥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험을 받는데 은사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게 오는 사람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게 근거리에서 이렇게 뵙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분은 지금의 상황 가지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계속 비워버리잖아요 계속 비워버려 다 비워버려 다 비워버려 하도 비오니까 없어요 하도 비워버리니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요 보면요 아이고 지금 그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그 뭐예요 이 그 지금 목사님의 그 명성에 맞는 그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면요 아이고 립스틱 깊게 바르고 손톱 소지하고요 그래야 되는데요 안 그래요 이 손이요 반면은 아줌마 손이야 반면은 손 나는 사모님하고 가까이 늘 뵈니까 알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살 수 다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여기에 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도요 주일날 반주 다 끝나고 오직의 설교도 길어요 오전에 또 목사님이 우리 끝나고요 점심밥 다 먹고 오후 예배 드리려 그럴 때까지 해요 그러면 그걸 마치고 밑에 내려가면 보통 2, 30명씩 사택에 들어와서 또 밥을 먹어요 이충군 박사 막 이런 분들이요 왜냐하면 당회장실에 다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밥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어려우니까 목사님 가서 지금 3시간 설교 들었는데 또 그거 하면 또 설교를 드려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다 사택으로 도망가가지고 밥 먹는데요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그냥 놀고 잔치하고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이번에는요 인천에 나도 갔다 와서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면 사모님 맨날 나보고 그래요 사모님이 월요일날은 꼭 교육 끝나고 우리가 월요교육을 하잖아요 월요교육 끝나고 목사님 사택에 와서 꼭 식사하세요 사람들 저기 저 누구누구 불러야 될 거니 목사님이 좀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사모님 그거 아지마서 힘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은 또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사모님 뭐해 주시려고요 내가 그랬더니 뭐해 드릴까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메뉴를 이번 주에는 내가 골를게요 골르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다른 것보다 보고지리를 좋아하니까 보고지리를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끓인대 이번 주일날 또 이 손님들 다 끓여주고 남겨놨다가 꼭 목사님들이 끓여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보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해요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안 그래 숨어서요 다 즐겨버려 다 쓸 것 다 쓰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가서 보면 그래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이요 저렇게 막 떠들고 막 큰소리 치니까 집을 대단하게 하고 사는 줄 알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각가다 저도 할 말 있으면요 목사님 빤스만 있고 빤스만 있고 이게 유튜브 보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똑똑 뜨는 목사님 저 할 말 있습니다 어? 그래 들어와 빤스만 있고 있는 데서 대화하고 그래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집도 막 비가 새서 막 다 그냥 얼룩이 지어 있고 그래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런데 그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전혀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나라의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요 한 번 따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할렐루야 이 땅에 뭐 그냥 저도 그래 저도 별로 저도요 어떤 사람은 막 차가 어떤 차가 좋다는데 나는 그냥요 옷도 그냥 내가 입어가지고 편하면 그거를 주의장창 입어요 그냥 다 꼬글꼬글해질 때까지 무릎이 다 나올 때까지 입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뭐 메이커가 뭐 어쩌고 별로 오히려 그런 메이커들을 사입어보면 더 불편하더라고 나는 그냥 막 입고 사는 걸 좋아 막 입고 우리 목사님도 가보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은 목사님이 저 충청도에 운동하러 가셨다가 오시는 바람에 이게 넥타이가 없다 그래서 내 넥타이 빌려드렸어 넥타이 어저께 방송하는데 보니까 그 넥타이 차고 없어요 옷도 양복도 없어 맨날 그게 그거야 아이고 참말로 그분들이 만약에 살라 그러면요 그냥요 몇백만원짜리 양복 다 사입을 수 있잖아요 수 없는 거 근데 별로야 별로 그러니까 목사님 드리라고 수 없는 사람들이 음식도 갖다 놓으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맨날 사모님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목사님 뭐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요 다 냉장고 비워놓으면요 다음날 또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된다면 여기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의 복을 벗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땅덩어리 하나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 또한에서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이게 천년한국이에요 천년한국 이게 가난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칠대명절은 이게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장막절 이거 하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뭘 예비했느냐 바로 요거 예비해 놓으려고 요거 요거 예비해 놓고 이속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 동안 왕로로 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애들 잘 낳고 무슨 뭐 돈 벌고 사업 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요 돈 잘 보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모든 것은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미나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여기에서 눈이 떨어지고 여기에 주인공 못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고 모든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모든 여정을 다 살고도 우리가 여기서 미끄러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지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오늘 누가 복음 19장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 19장에 보면 있어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신앙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뭔가 이렇게 껍적됐는데 마지막에 최후에 가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가난의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서 우리는 천년왕국 주인공 돼야 돼 깨달으시미나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년왕국 가난한 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요 애굽에 살다가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세상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왔어요 애굽에 애굽은 누가 있어요?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의 통치가 있어요 바로의 통치 바로가 왕이에요 왕 바로 왕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바로가 통치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요 모든 사람은 다 바로의 노예에요 노예 바로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세상은 사단의 노예에요 사단 사단의 노예란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 여기는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엑소더스로 합니다 그 엑소더스 하는 이 결정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무조건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이 설교가 이 설교가요 이게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아 이게 센 말씀이냐 사단의 저항이 심한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고 이런 설교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사단의 저항이 세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원수막이 사단이 가요 얼마나 방해한 줄 아세요 왜? 이거 하나 들어버리면요 난리나버리거든요 이게 그냥 비밀이 다 드러나버리는 거야 이게 아멘이요 그렇게 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에서 어디로 오느냐 홍해입니다 홍해에요 그러면 이 홍해는 뭐냐 이 홍해는 뭐냐 이게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이게 세례랍니다 세례 세례 그러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참된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데 이게 뭐냐 자아의 철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철이 자아 철입니다 자아 철이 옛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가 죽어요 아담이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죽고 아담과 함께 아담이 묻히는 거예요 묻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와요 광야 이 광야가 뭐냐 광야는 광야는 이것이 연단이라 그랬죠 시험과 연단입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례를 주었으면 이제 광야는 그냥 짧게 하고 가난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왜 광야를 줬느냐 이 광야는 뭐냐 광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네가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아멘 그래서 광야는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숫자를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했다고요? 우리가 정했단 말이야 내가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행군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뭐 했어요? 열두 집화 중에 두 령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정탐하라고 그러잖아요 정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희 40년 동안 여기다 장아찌 박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아찌 알아요? 장아찌 우리 어렸을 때요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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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도 저는 뭔 장아찌를 좋아하냐면 깻잎 장아찌 깻잎 장아찌 우리 엄마랑 하여튼 된장 밑에다가 깻잎 장아찌 해놓으면 그 여름에 보리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그냥 그 깻잎요 반으로 딱딱 우리 엄마 찢어서 밥에다 올려주면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 그것처럼 참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다음에 또 오이 있잖아 우리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 오이를 물회라 그래 물회 외라 그래 왜 물회 물회인데 그 보면 이제 그 씨를 받으려고 종주가 좋은 것은 이걸 키우잖아요 보통 오이는 쇠파랄 때 그걸 따서 우리가 반찬으로 해먹는데 그걸 오래 놔두면 노랗게 익어요 그걸 우리는 노각이라 그래 노각 그러면 노각을요 이제 그 늦게 가을쯤에 따가지고 따서 이렇게 껍질도 다 까고 안에 씨를 다 뺀 다음에 그 놈을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요 그러면 얼마나 장아찌가요 된장 맛이 배가지고 맛있는지 몰라 그게 장아찌란 말이에요 장아찌 이게 광야가 꼭 장아찌같이에요 하나님이요 장아찌를 담그는 것처럼 광야에다 쳐박아 놨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딱 정해놓고 너는 40년 동안 장아찌가 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빨리 가난한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새끼들이 세례를 통해서 제대로 아담 성분이 다 처단이 됐느냐 옛사람 자아가 다 처분이 됐느냐 하고 하나님이 딱 시험을 한 번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들로 하여금 돌게 하신 거예요 40년 장아찌를 박아버린 거예요 뭐 빼려고요? 아담 성분 다 빼내려고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빨리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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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처단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처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했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졌으면 막바로 광야는 통과해서 가난한 땅으로 갔을 텐데 이게요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딱 우리 하나님께서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가마솥에다가 감자를 앉혀놓고 불을 뗀 다음에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한 번 찔러봤더니 안 익은 거야 설 익었어 설 익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뺑뺑이 잡아 돌리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요 잔깨 잔깨를 죽이기 위해서 잔깨 꾀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란 말이에요 꾀 이 꾀가 뭐냐 하나님의 이 뜻과 내 뜻 내 견해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할 수도 없고 꾀를 내는 거예요 꾀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리사의 종 게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남한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별 발광을 다 떨어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자기 집에 식모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옛날에는 아람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유대인 여자들을 막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가지고 식모살이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집에서 부엉일을 하고 있는 한 아가씨 하나가 소녀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왜 그러냐 주인님이요 이제는 소문 다 났어요 주인님이 문둥병이란 걸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싹 다 사부러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하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의 말도 듣는 거야 처음에 사람이 절박하지 않을 때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찮은 사람 말 안 들어 첫째 자기 옆에 있는 마누라 말을 안 들어 남자들이 그 심성이거든 남자들은 절대 자기 옆에 있는 마누라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 죽을 때가 되면 마누라 말을 들어 꼭 그래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애새끼들 또요 부모가 말 안 들어 누구 말 들어요? 친구 말 들어 참 희한하거든 그거 그러다가 이제 절박해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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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러면 그때서는 마누라 말을 젠장 말 들으니까 이 영감탱이가 말 안 들어가지고 그때 구박 듣는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마누라 옆에서 맨날 얘기해 둬요 말 안 들어 그러다가요 폐한 말기 걸리면 그때 마누라 말 아이고 그때 내 마누라 말을 들을 걸 어떤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남한 장군이 그 몸종 몸종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가는데 그냥 자기 병만 났으면 자기에게 아까운 것이 뭐 있겠어요 그냥 금은 보아를 다 마차에다 싣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참 어깨쯤 아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남한 장군이 아람나라의 남한 장군이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뭐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오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엘리사의 제자 이 계하 씨가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보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또 이놈아 요란을 소란을 떠냐 그랬더니 지금 요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가 요 문등병 거치려고 요 지금 선생님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요 엘리사는 별 반응도 없어 그래?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집 이렇게 후졌는데 저 장군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야 우리 집 오라고 어지도 말고 빨리 너는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리라 아 그래가지고요 계하 씨가 달려가가지고 아람나라의 남한군이 말차를 타고 터벅 터벅 오고 있는데 손가락 짓을 하면서 예 여러분 쇼 장군 저거 누군데 저 지랄하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개뼥 따고 같은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건방을 떠내요 아이 참 문등병 한번 거치려고 하다 더러운 꼴 다 보네 거지 같은 놈들까지 나한테 무시고 그래서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한 장군이 이렇게 가마 속에서 문등병 원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커튼을 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장군님 여기 누구누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지 말합니다 그래? 왜 오지 말해 그래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엘리사 집에 찾아올 필요도 없고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만 하고 가랍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 감히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무시해?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말이야 강물이 좋은 게 있는데 이런 후진 똥물의 요단강에서 날 보고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한 번이라도 한 번 해보고 갑시다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달래고 얼레가지고 진짜로 나만이가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다 모시고 가가지고 일곱 번 씻었더니 문등병이 싹 나가지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돼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나만이요 기뻐뛰며 줄을 보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록 자기가 개무시는 당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엘리사한테다 뭔 보답을 하고 가겠다고 자기 마차이시는 금음보와 다 준다 그러니까요 계하 씨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필요 없다 나는 금음보와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그래라 그래가지고요 나만이가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참 별난 선지자를 다 받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자 가자 그런데 계하 씨가 생각해 보니까 열이 받는 거야 아 이런 지 뿔도 없는 양반이 말이야 엘리사가 지 뿔도 없어 지 뿔도 없었고 새끼도 겨우 몇 곳 살기 힘든 그런요 가난한 선지자가 뭔 배짱이 똥 배짱이 저렇게 있대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가라고 해놓고 다 들어와서 이게 집에 와서 앉았는데요 화병이 나려고 그래요 화병이 막 금음보와 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계하 씨가 깨를 낸 거야 아 우리 선생님 몰래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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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잠깐만 잠깐만 스탑 스탑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좀 바뀌었대요 뭐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래도 니들이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 공짜로 가면 되겠냐 품삭을 주고 가라 싹스를 주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장군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져온 걸 막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하 씨가 숨겨놨어요 선지자가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바로 이게 바로 꾀란 말이에요 꾀 이게 꾀란 말이에요 꾀 이게 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 근데 우리는요 꾀 부리는 데 명수예요 명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깨를 주기 위해서 광야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려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꾀를 부려요 머리를 써 계산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면서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 앞에 내 견해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깨부리면 안 돼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100% 순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100%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배우기 위해서 다섯 번째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주셨다는 광야 그러면 자 이제 이 가난이 천년왕국인데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자고요 이 천년왕국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천년왕국 거울 나누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울을 나누는데 그 거울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 요소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광야야 광야 아멘이요 이 광야에서 승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는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고 힘든 과정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가난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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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을 잘해야 돼 자 이 가난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이 다섯 가지의 필수 과목을 반드시 거쳐야 돼 아멘 이게 졸업장이란 말이에요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졸업을 하면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필수 과목을 패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하면 드디어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졸업장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냐 바로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다 채우고 났더니 하나님이 졸업장을 줘서 이제 너희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라 가난 땅에 들어가려면 뭐해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뭐가 어떻게 건너느냐 요단강은 다른 것 같고 안 돼 법계를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법계 아멘 자 요소아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소아 자 요소아입니다 요소아 3장 요소아 3장입니다 요소아 3장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자 요소아 3장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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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 자 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법계입니다 법계 법계를 제사장들이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절대 법계를 앞세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계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지금 우리가 오후에 성막 공부를 하는데 이 성막의 핵심이 법계예요 그 다음에 성막의 완성이 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는 뭐냐 이 성막 중에 성막이 법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서도 어디서 우리를 만나냐 법계에서 만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해요? 법계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 법계 안에는 법계는 꼭 조선시대에 결혼할 때 신부가 타고 다니는 꼭 가마와 비슷한데 가마와 비슷한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요? 바로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낭아리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토의 예수 그리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토 말씀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법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막을 성막 중에 성막이요 성막의 중심이 법계요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것이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단강은 뭘로 건너가느냐? 법계가 건너가는 거예요 법계 법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에 지었던 이 성막은 신약시대 어디예요? 우리 심령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은 결국은 어디예요? 신약시대의 우리 심령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 지었던 이 성막이 뭐냐?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 속에 지어질 심령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속에 법계가 지어져야 돼요 법계가 아멘 그러면 법계는 뭘로 만들어지느냐? 자 이제 추리국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리국기 추리국기를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추리국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리국기 25장 22절부터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보세요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법계에서 만나요 법계 그러니까 성막 중에 성막이 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마지막은 어디냐? 이게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이 법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이 법계에 법계 앞에 가기 위해서 앞에 번지 다니고 물두멍이고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법계가 성막 중에 성막인데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법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추리국기 31장을 다 보겠습니다 자 추리국기 3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의 설계도는 모세가 받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작한 사람 누구냐면 홀의 아들이었던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듭니다 부사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부사렐 부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것을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그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지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충만하게 하사 지혜가 있게 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법계 성막 중에 성막이요 성막의 완성인 이 법계를 만든 걸 어떻게 만드냐 인간의 재능으로 만든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덮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법계를 뭘로 만들어야 돼? 성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완공되는 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7대 명절로 나타나는 이 시제를 보면 어디라고 지금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이 만날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만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순절 끝자락에 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뭐 해야 된다? 법계를 만들어야 돼 내 안에 법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계는 뭘로 만들어진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성령 세례 못 받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법계 못 만들어 보세요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성막 중에 성막이요 성막의 완성이요 성막의 핵심이 법계인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부사리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법계가 만들어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야 우리가 천연왕국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장막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순절날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장막절은 그담 거 없어요 7대 명절도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요 이게 다 고리를 걸고 넘어가 고리를 6월절이 없는 사람 무교절이 와요 안와요 안와요 무교절이 없는 사람 초실절이 와요 안와요 안와요 안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6월절날 죽고 무교절이날 장사 지내니까 초실절날 부활하시잖아요 저게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초짜란 말이에요 처음 초짜 초실절 처음 여는 열매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을 하니까 뭐가 해요? 오순열이 온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고리를 걸고 넘어 그래서 오순절이 없는 사람 나팔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오순절이 없는 사람은요 나팔절이 두려움으로 와버려요 우리는요 오순절을 통과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팔절날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만요 오순절이 시원찮은 사람은요 나팔절이 두려워버려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 안에 칠대명절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성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오대제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보세요 이 법괴가 완성되지 않으면 못 가요 법괴 앞세우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 요단강 안 갈라집니다 법괴를 앞세워야 돼요 그럼 법괴는 뭘로 만드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강타해야만 우리 심령 속에 법괴가 만들어져요 법괴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뭐냐 이 법괴는 뭐냐 교회론적으로 보면 이건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그래서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 법괴를 누가 메고 가요?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야 이 법괴는 교회론적으로 보면 이게 주의종이에요 주의종 주의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주님이 뭘 붙잡고 있어요? 일곱 뼈를 붙잡고 그리고 사자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자에게 그래서 이 법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요 독불장군은 못 가 유화독전은 없어 가난한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길은 법괴란 말이에요 법괴 첫째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주 예수 없는 상황은 못 들어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못 가요 못 가 모든 것은 다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법괴가 다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순절 성령이 강타해 줘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강타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요 법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타해 줘요 법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요단강을 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심령 속에 요단강이 만들어져서 성령 충만하에 요단 법괴가 만들어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이 한 주제를 저희들이 또 몇 달 동안 상구했습니다 온전히 이 주제가 또 이 그림이 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왓국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